내 여전 네 여전 지킨다. 엑소가 부릅니다. 우루롱 지금 옆에 있으니까 좀, 좀 되게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. 그러니까 연예인... 저는 비에이핑이고요. 원래 데뷔 전에 연주했던 때 음악 방송에 비는 했었는데 그때 아 진짜요? 아 그럼 반갑습니다 저는 21살이고요 유형제 저는 에이 핀플리아 형제 에이 이런 거 하면서 괜히 모르게 긴장된다고 둘 다 싫어하시는데 제가 솔직히 동생이 더 좋았는데 힘찬 씨의 목소리 들어보니까 오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